의아와 동굼을 날어요 말 들어요 o o ou 자 저 temp으로 앞소리를 빼놓았 shut 앞서리부터 저희 동부 갑니다용 두리둥 두리둥 동동 깨깽 매깽매 깽 시작 두리둥 동동 깨깽매 깽매 깽 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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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롤롤롤롤 상사디요 어롤롤롤 어롤롤롤롤 상사디요 두리둥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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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갱매 깽매 깽 둥둥 둥둥둥 깨갱매 깽매 깽매 깽 어롤롤롤롤 상사디여 어롤롤롤롤 상사디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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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상상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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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동부님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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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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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와 동무들 잘 들어있어 그 점 천라돌아오는 데는 신산이 비치겠는 곳이라 천라돌아오는 데는 신산이 비친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년디 각기 젖어 헝거리고 각기 젖어 헝거리고 더불어 헝거리네 더불어 헝거리네 어허야 하erald 거기는 배웠죠. 저번에. 그러면 나문전 달 밝은디. 나문전 달 밝은디. 좋아요. 거기에. 거기에. 고맙습니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꼽고서.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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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제비 주민아. 잘하셨어요. 마구제비. 마구제비. 주민아. 주민아. 주워. 보세. 주워. 보세. 보세.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또. 후렴. 여미야. 여여 여 여 ro. 여여 여 여어. 상살 아 야 정하여. 상상이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하고 그것이 뭐냐 이것도 저 옛날에 배웠잖아. 순임금도 아이고 다 다시 해야죠. 두 분은 안 배웠었지. 다 다시 해야죠. 다시 한 번 더 남은 전 달 밝은디 남은 전 달 밝은디 순임금도르금이요 순임금도르금이요 학창 푸른데소른 삼신임무 노름이요 학창 푸른데소른 삼신임무 노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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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이호 노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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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월이 단독하면 은유월이 단독하면 은유월이 단독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가와를 가와를 꼭 벗어 가구채비 춥미나 주워보세요 가구채비 춥미나 주워보세요 가구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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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도 가구채비 은유월이 단독 여호 남은전 달벌금디 남은전 달벌금디 손짐금 노루금이요 손짐금 노루금이요 노루금 노루금이요 합창 부른데 소른 산신임보 노루미요 합창 부른데 소른 산신임보 노루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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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월이 당도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온유월이 당도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꼽고서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꼽고서 마구채비기 춤이나 추워보세 마구채비기 춤이나 추워보세 마구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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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Os 마구채비기 마구채비기 신홍씨 만든쟁기 조그그그은 서로 조그그그은 서로 조그그그은 서로 앞을 세우고 앞을 세우고 상하평 깊이 갈고 상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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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갈고 상하평 깊이 갈고 상하평 깊이 가 상하평 깊이 상하평 깊이 용성어 진청녀 하시조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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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네 유 diesen 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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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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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하루 야하루 거기서 물결이 있으니 여허루 하면 둥 떠갖고 노래가 초등학생 1학년 소리가 되니까 여허루 이렇게 되잖아 여허루 여허루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소리가 되니까 여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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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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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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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한번 고집하면 그 음만 하지 말고 저기 수시로 음이 미세한 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항상 거기에 대응하도록요 한번 하면 금으로 고착이 돼서 금으로 죽으라고 하지 말고 신농씨 만든 쟁기 신농씨 만든 쟁기 신농씨 조긍은 조긍은 소로 앞을 세우고 조긍은 소로 앞을 세우고 조긍은 소로 앞을 세우고 상하 상하 평 깊이 갈고 상하 평 깊이 갈고 상하 상하 평 상하 평 깊이 갈고 상하 평 깊이 갈고 잠잠 고 수 총 수령 수 수 수 수 수 수 수 부직어 보널바도 보널바도 백곡을 뿌려놓니 노닌인데 여기는 물였던이라고 오네 백곡을 뿌려놓니 백곡을 뿌려놓니 용생우 지은챙혁 용생우 지은챙혁 챙혁 챙혁 하시조하오리 하시조하오리 돌아왔네 돌아왔네 신농씨 만든 쟁기 신농씨 만든 쟁기 신농씨 만든 쟁기 토까 tens ns 침나 웃겼다 어디에서 이런 그같은 가사가 나오네 sea 낱말로 정 하니 소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냐.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안그래요. 엉뚱하다. 조근소로 시작! 조근소로 앞을 세우고 앞을 세우고 그렇지. 상하평 깊이 갈고 상하평 깊이 갈고 후지급 번을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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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곡을 뿌렸더니 용생을 지은 책력 후지급 번을 봐도 후지급 번을 봐도 어른이 돌아왔네 돌아왔네 판소리이면서 남도민요라 쉽지 않단 말이지 남도민요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판소리란 말이지 판소리면서도 남도민요고 그러니까 이것이 녹록지가 않더라는 얘기요 곡은 단순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계가 가는 길이 아주 빡빡하고 재미도 없음서도 어려워 재미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래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장을 침수하자네 장구 침수, 북도 여기다 메고 이렇게 침수 여기 꽹과리 침수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이놈이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빠밤 이렇게 하면 함성개로 소리는 이렇게 쭉쭉 펴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막 이놈이 요랑 뻑쪄 그게 요걸로 함께 소리는 쭉쭉 뻗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까지 막 꾸깃꾸깃하면 재미없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리는 쭉쭉 펴서요 왜냐? 이것을 풍장을 침수함개로 풍장도 다 있는데로 올리면 또 소리가 죽으니까 풍장을 자본자본언니 침수 이 소리가 크게 나와줘야 돼 소리가 열린 고음 율 럴럴럴럴럴 상사듀여 거기에 상사듀여 뒤가 여기 딱 들어져요 상사듀여 어롤롤롤롤롤 상사듀여 어롤롤롤롤롤 상사듀여 여 여 허 허 여 여 허 여 허 여 하루 여 허 여 하루 굿 상사 뒤 허 상사듀여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여 허 허 허 허 허어 거동 품들 말 들어요 여 허 허 허 허어 Winter 여 허 허 허 허 уб tym m jackets 여 허 허 허 허 허е 보 тобой les ol Hayez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는디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는디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는디 각기 저저 헝거리고 더불어 헝거리네 각기 저저 헝거리고 더불어 헝거리네 그렇지 여 여 bevor 여 Dom 여 여 어려 여 여 여ар 상사 지여 상상이려 나문전 탈발군디 나문전 탈발군디 굿 나문전 탈발군디 잘했어 학창 푸른데소는 산신님은 노름미요 온유월이 당도 가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온유월이 당도 가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pra 지inas 만든 쟁기 신동씨 만든 쟁기 조근소로 앞을 세우고 조근소로 앞을 세우고 상하평 잎이 갈고 상하평 잎이 갈고 부직어 번호라도 부직어 번호라도 백곡을 뿌렸더니 용생국 지은 쟁격 백곡을 뿌렸더니 용생국 지은 쟁격 쟁격 바시절이 돌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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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여여 상사디여 상사디여 잘 들으시네. 그리스도 제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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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